안녕하세요 여러분 현추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아주 제가 오랜만에 튜토리얼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이번에 배워볼 안무는 던던댄스 인데요 제가 원래는 온라인 클래스룸 만 앞으로 안무 배우기 영상을 제공해 드릴 생각이었는데 여러분들께서 제 커버 영상을 너무 좋아해 주셔서 안 찍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스태스 해보실까요? 자 여러분 시작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요 자세를 어깨너비보다 조금 다리를 넓게 벌려서 서주신 다음에 살짝 골반을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서 둘게요 준 상태에서 살짝 왼손은 이쪽 골반 쪽에 손을 두시고 오른손을 하나, 둘, 셋, 넷, 짠! 잡아줄 거예요 안쪽으로 이렇게 손목을 돌리면 되고 기다렸다가 던던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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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하고 손목을 돌려서 이렇게 탁 잡고 상체를 가슴을 이렇게 약간 내밀어서 예쁘게 라인 살려서 돌려줄 건데 골반은 살짝 따라가게 하나, 둘, 셋, 넷 이때 팔꿈치도 같이 이렇게 좀 밀어주면서 하나, 둘, 셋, 넷 해줄 거예요 이거를 네 번 할게요 시작! 던던댄스 던던댄스 둘, 셋, 첫, 넷, 둘, 셋, 첫, 넷, 하고 나서 짚으면서 둘, 셋, 넷, 이때 무릎을 좀 잘 들어주시고 돌려서 쿵, 돌려서 쿵, 네 번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다시 온 다음에 아까 했던 거 댄스, 짠스 한 다음에 I just wanna dance 하는 부분이 나와요 이때 손을 이렇게 가져와서 골반을 쿵 눌러주고 왼쪽 보고 위, 상이 들어갈 거예요 자, 천천히 같이 해볼게요 던던댄스, 던던댄스, 던던댄스 Just dance, 둘, 셋, 둘, 셋, 넷 무릎 들어주고 둘, 셋, Just dance, 둘, 셋 쿵, I just wanna dance 위, 상이 들어갈 때 위, 상이 맞춰서 오른손을 주먹 졌다가 탁 펴주세요 위, 상이 비치는 하고 손바닥, 손등 두 번 까딱까딱 해주신 다음에 쭉 그대로 밑에서 한번 쓸어주고 펼쳐서 쭉 밀려줄 거예요 이 부분이 위, 상이 빛처럼 쏟아지는 하늘 하고 돌게요 왼쪽으로 돌았어요 여러분 자, 다시 한번 위, 상이 빛처럼 쏟아지는 하늘 예쁘게 라인 살려서 돌고 왼손을 이렇게 옆에 안정감 있게 두고 오른손을 쿵, 둘, 잡아올 건데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하고 왼발 지표면서 쭉 밀었다가 다시 한번 자리 잡으면서 한 번 더 치고 쿵쿵쿵 두 번 쿵쿵쿵 차면서 뛰어줄게요 이거 굉장히 귀여운 안무니까 여러분들 살려서 돌아왔다, 셋, 넷 손잡고 밀었다가 다시 자리 잡으면서 둘, 셋, 넷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한 번 더 해보고 바로 다음 거 넘어갈게요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그런 다음에 오른발로 오면서 색색의 옷들과 그 파트 나올 거예요 예쁜 자세 이렇게 만들어주시면서 옷들과 안녕 한번 해주시고 예쁜 악세 하면서 왼호로 다닥 앞으로 올 건데 땅땅 손을 이렇게 정면을 잘 잡아주시고 옷들과 예쁜 악세 사리 둘 하면서 누르고 누르고 셋, 넷 마지막에는 쓸어서 탁 잡아줄 거예요 눈발 살짝 앞으로 나오면서 음악이 할 때 또 예쁜 자세로 음악이 내 맘을 설레게 하면서 오른쪽으로 쿵쿵 두 번 밀어주신 다음에 하나, 앤 하면서 자세를 이 자세 만들어주실 건데 권총 모양 양손 다 잡으시고 뻗고 턱 옆에 둔 다음에 셋, 넷 시선까지 같이 돌려서 쿵쿵 여기까지 와주셔야 돼요 쿵, 둘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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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조금 신속하게 와주시고 왼쪽으로 골반 바꾸면서 쿵, 둘 쳐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손이 주먹 쥐고 쿵쿵 두 번 쳐줄 건데 오, 왼 하고 다리도 같이 오, 왼 밀어줄 거예요 이때 중요한 거는 일단 흥겹게 계속 뛰어두는 이 바운스 유지하시면서 둘, 셋, 넷 쿵, 둘 쿵, 쿵 두 번 왔어요 왼발 당기면서 앤, 쿵, 쿵 가슴 넣으면서 오른손이 위로 쿵, 둘 쿵, 둘 해서 바꿔주기 자, 여러분 계속 이 뛰는 바운스 쿵, 둘 셋, 넷 쿵, 둘 리듬 앤, 마 마 넷 앤! 하면서 업 해줄 건데 왼쪽 골반 띄우고 손 쿵 잡아와서 다리 모으면서 따다다다 이제 살짝 다운됐다가 올라갈 거고 다리가 단단단다 앤 짜다다다 와서 약간 앉으면서 쿵 둘 어깨 오른쪽 눌러주고 둘 자세 이거 손 예쁘게 잡아주세요 쿵 쿵 두 번 예쁘게 잡아주고 왼발 지표면서 주먹 이렇게 앞으로 쿵 크로스 해주면서 누르고 짠 자, 이 부분 바운스가 되게 많이 들어가요 바운스 계속 넣어주시면서 뛰면서 한번 다시 해볼게요 둘 셋 넷 쿵 둘 리듬 앤 마 바 레 앤 따라라 것도 생각하지 마 앙 셋 넷 하면서 자리 잡을 거예요 쿵 쿵쿵쿵쿵 이것도 바운스가 쿵쿵쿵 이거 잘 살려주시고요 자, 우리 처음부터 여기까지 한번 해볼게요 셋 넷 던던 댄스 던던 댄스 던던 댄스 던던 댄스 넷 왼발 왼발 짚으면서 신나게 쿵 둘 셋 넷 쿵 둘 둘 위성이 빛처럼 쏟아지는 하늘 둘 돌고 너와 함께 쭉 쭉 밤 둘 셋 넷 옷들과 이쁜 악세 자리 둘 셋 넷 흐르는 저 음악이 설레게 하 쿵 둘 셋 넷 원 투 앤 스리 포 앤 원 앤 투 앤 쓰리 포 파인 앤 세븐 앤 왔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우리 랩 파트 들어갈 건데요 여기는 조금 왼쪽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 오른쪽으로 갈 거기 때문에 자 여기 조금 복잡합니다 여러분 집중해 주세요 손은 쿵 팔은 이렇게 크루스 했다가 넓게 펼쳐 주시고 다리는 차고 빵 오른쪽 다리부터 차고 놓고 봤어요? 온 다음에 몸을 바꿔주면서 쿵쿵 하고 옆으로 이번엔 팔을 밀어줄 거고 이렇게 밀어줄 거고 다리가 원 앤의 뒷박자에 맞춰서 쿵쿵 하는 왼발 드는 그리고 약간 주저앉는 바운스로 쿵 올 거예요 자 차고 놓고 팔 먼저 빵 빵 뒤에 다리 따라오고 여기서 이제 왼발을 놓으면서 오른발이 뒤로 감아서 돌아줄 거예요 자 여기 좀 어렵죠? 오른발을 뒤로 이렇게 감아서 돌아올 거예요 쿵쿵 빵 돌려서 쿵쿵 두 번 찍어주는 것까지 다리를 두 번 쿵쿵 두 번 찍어주고 오른발 다시 무게중심 실어서 짚으면서 팔을 쭉 펼쳐줄게요 왼발 이렇게 들면서 이때 왼발을 오는 시기에 맞춰서 오른손이 먼저 쿵쿵 하고 당겨줄 거예요 탁탁 잡아주기 잠박자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쭉 읊었다가 탁탁 이 상태 그대로 왼발 축으로 돌 겁니다 도는데 오른쪽 발보세요 왼발에는 힘을 실어주지만 오른발에는 힘이 실리면 안 되겠죠? 탁탁 잡았다가 돌고 돌고 이 상태에서 돌아온 상태에서 또 발 바꿔주면서 쭉 탁 잡아줄 건데 상체가 약간 이렇게 탁 정면이 아니죠? 기울어져 있죠? 쭉 탁 마지막에 천천히 늘리다가 탁 펴주고 그리고 오른발이 다시 나오면서 내려갈 거예요 쓸면서 오른발이 쭉 펴주시고 썰었다가 그대로 앉아서 자연스럽게 앉아서 이 자세에 한번 잡아볼게요 이거는 약간 풀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왼쪽 다리는 펴고 오른쪽 다리는 구부렸어요 자 여러분 연결해서 한번 해볼게요 왼쪽에서부터 해서 쿵쿵쿵 팔 먼저 빰빰 왔다가 돌리고 쿵쿵 빰 펴다가 탁탁 잡아주고 왼발축으로 돌고 다시 다리 바꿔서 착 펴고 늘리고 자연스럽게 셋 넷 까지 조금 더 연결 동작으로 해볼게요 조금 더 연결 동작으로 해볼게요 조금 더 연결 동작으로 해볼게요 시작 탁탁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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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두처럼 너무 예쁘게 팔을 쫙 뻗어주시고 손도 이렇게 디테일 살려주셔서 세 장과 하면서 시선도 같이 세 장과 자연스럽게 몸 밀면서 기대해서 이때도 예쁘게 올라오시고 벗어나 할 때도 약간 프리하게 벗어나 애드립 해주시고 어 할 때 팔을 쿵쿵 밀고 밀고 할 건데 이것도 사실 조금 일어나는 거에 맞춰서 어 어 투 할 때 쿵 쳤다가 나잇 하면서 자리 잡을 거예요 나잇 셋 넷 올게요 자 여러분 우리 그냥 앉아서 시작하기에는 조금 아까우니까 미미님 파트부터 우리 후렴구 전까지 한번 쭉 해볼게요 시 시작 원 앤 투 앤 쓰리 포 앤 누워서 둘 셋 넷 쭉 밀어서 벗어나 일어나면서 어 어 투 나잇 이렇게 가도 돼요 자유롭게 나잇 나잇 둘 세 앤 넷 자리 잡고 후렴구 들어갈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들어가기 전에 처음부터 반복 한번 해볼게요 잘 잡고 세븐 앤 원 투 스리 스리 파이 식 세븐 에잇 원 투 스리 포 파이 식 세븐 성이 성이 빛처럼 쏟아지는 하늘 둘 셋 넷 너와 함께 춤추고 싶어 둘 셋 앤 넷 옷들과 이쁜 액세 사리 둘 셋 쿵 흐르는 저 음악이 여긴 다 제스처죠? 설레게 하 지 이 쿵 원 투 앤 스리 포 앤 파이 앤 씩 앤 세븐 에잇 원 앤 투 앤 쓰리 포 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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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렴구 바로 들어가 볼게요. 처음에 손은 쿵쿵쿵쿵쿵쿵 앞으로 이렇게 수령하듯이 둘 던져줄 거고요. 다리는 쿵쿵 무릎을 많이 들면서 쿵쿵 와줄 거예요. 이때 바운스가요 여러분 쿵쿵 살짝 쿵쿵 짧게 짧게 경쾌하게 뛰어주시면 돼요. 가사가 Just you and I 온 다음에 두 번 뛰고 쿵둘셈 자 어떻게 하느냐면요 여러분 손이 이렇게 사각형 만들었다가 탁 하고 놀 거예요. 탁탁 다리는 쿵쿵쿵 모아서 쿵쿵쿵 뛰어서 딱 펼쳐놓기 이게 굉장히 좀 높게 뛸수록 몸이 가벼워 보이고 좋은 것 같아요. 훅 하고 뛰어보세요. 시작 나이야 쿵둘셈 노남의 팔은 둘 넷 둘 넷 약간 가볍게 주먹 쥐어주시고 쿵둘셈 넷 둘 둘 셋 넷 발이 한쪽 발 쪽으로 가면서 쿵둘셈 넷 둘 둘 이렇게 약간 가볍게 찍어주면 되는데 이것도 보니까 오마이걸 멤버분들도 각자의 느낌이 되게 강하더라고요. 약간 프리한 그런 신나게 노는 안무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쿵둘셈 넷 이런 식으로 해주셔도 될 것 같고 되게 가볍게 하는 멤버가 있어요. 그런 멤버는 쿵둘 완전 다리를 이렇게 뛰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유롭게 쿵둘셈 이 야 하 앙 앙 왔어요. 쿵둘셈 온도 세 앤 넷 에 온 다음에 크레이지 크레이지 나오잖아요. 이때 오른발을 놓으면서 크레이지 무릎을 밖으로 손은 이렇게 쫙 펴서 머리 옆쪽을 이렇게 밀게요. 크레이지 크레이지 미는 동시에 아웃 아웃 아웃을 아웃을 반복하려면 무릎이 다시 돌아와야겠죠. 돌아오고 밀고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넷 가볼게요. 시작 크레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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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춤을 할 때 오웬 하면서 오웬 찍어줄 건데 다리 쿵둘셈 넷 쿵둘셈 쿵둘셈 앞으로 한번 나왔다 올게요. 다시 시작 쿵둘셈 넷 그 다음에 자 할 때 V 그 효정님의 굉장한 상큼한 미소와 함께 자 자유롭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시작 다 이어 쿵둘셈 세 움직였다 올라 같이 크레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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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춤을 어 어 어 앤 쿵 하고 마지막에는 다리를 모아주세요. 뛰면서 다리 모은 다음에 다음 거 나가면 쿵둘 하고 팔을 빵빵 쌓아주고 쫙 펴줄게요. 쿵둘셈 셋 펴준 다음에 손을 이렇게 모아주면서 다시 뛸 건데 돌면서 뛸 거예요. 여러분. 쿵둘 짠 왼쪽으로 돌면서 둘 짠 자 이때도 최대한 뒤꿈치가 내 엉덩이랑 가까워지게 높게 뛰어 주시면 좋겠죠.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쿵둘 짠 어서 빠르게 쿵쿵 뛰어온 다음에 우리 아까 했던 거를 오른쪽 보고 쿵 둘 셋 넷 둘 셋 넷 저는 이제 승희의 안무를 떴기 때문에 여기서는 하나 둘 셋 넷 두 번만 한 다음에 몸을 돌려주면서 하이 부분을 이렇게 땡겨올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하이 왔다가 손을 이렇게 맞잡은 상태에서 쿵 다리를 오른쪽은 앞꿈치 왼쪽은 뒤꿈치 해가지고 쿵 이렇게 벌려줄 건데 반대를 바꿀 때는 반대 이쪽 보고 이런 식으로 손에 오 왼 오 오 내려줄 거예요. 자 오 왼 오 오 이런 느낌으로 이거보다 사실 더 신나게 뛰면서 해주셔야겠죠. 하이 맞다. 몰래 몰래 네 자 다시 한 번 하이 쿵 둘 셋 넷 그 다음에 포즈 잡아주시고 탁탁 탁탁 가볍게 두 번 치고 살짝 펼치면서 넷 하고 마지막에 탁 잡아줄게 자 우리 여기서부터 해볼게요. 쿵 둘 짠 돌면서 탁탁 둘 셋 넷 하이 왔다가 월네롤레 쿵 넷 짠 잡고 탁탁 쭉 탁 잡은 다음에 여러분 다음에 나갈게요. 던던댄스 하면서 돌 건데 왼쪽으로 이렇게 돌아줄 거고요. 쭉 탁 탁 여태 댄스 이 골반이 나를 잡아당긴다는 느낌으로 셋 넷 탁 던던댄스 단단하면서 오른쪽 짚고 주먹을 살짝 쥐고 뒤로 쿵 쳤다가 앤 감아서 댄스 단 단 한 번씩 고개로 오 뒤 왼 짚어줄게요 단단 댄스 단 단 여기까지예요 하나 둘 단 단 댄스 단 단 댄스 단 단 이때 여러분 또 팁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밀어주니까 왼발 축으로 이렇게 딱 짚어준 상태가 되어야겠죠 축이 잘 잡혀있어야 쿵 둘 셋 넷 밀어줄 수 있으니까 자 느낌 잘 찾으면서 눈부셔 짠 짠 하나 탁 단 단 댄스 단 단 댄스 단 단까지 온 다음에 미미님 랩 부분 들어갈 건데 손을 쿵 둘 셋 이거 너무 귀여워요 안무가 하나 둘 셋 옆으로 이렇게 칠렐레 팔레기 느낌으로 하나 둘 셋 할 거고 다리도 똑같이 쿵 둘 셋 하고 바깥쪽으로 들면서 갈 거예요 시작 베이비 김미 베이비 김미 할 때 원 앤 투 쓰리 포 하는 박자로 베이비 김미 베이비 김미 베이비 김미 쿵 둘 셋 밀어주면서 넷에 잡아주세요 베이비 김미 시키자 베이비 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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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비 김 천천히 내려와 주세요 그리고 이제 2절 들어갈 준비 자 여러분 후렴구 처음부터 같이 한 번만 해보고 2절 바로 넘어갈게요 시작! Just you and die 붕둘셋 떠올라 마치 craz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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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춤을 1 and 2 and 3 4 5 and 6 7 8 1 and 2 and 3 4 1 and 2 and 3 4 5 6 and 7 8 1 and 2 and 3 4 5 and 6 and 7 8 1 and 2 and 3 4 5 6 7 8 1 2 3 4 5 and 6 and 7 8 1 2 3 4 5 6 7 8 자 여러분 이제 2절 들어갈게요 감아서 온 다음에 오른발 뒤로 빠지면서 쿵 착 해줄 거예요 손가락이 두 개로 멋있게 제스처 착 탁 셋 넷 까지 올게요 호 이렇게 탁 쳐주시고 오신 다음에 쿵 쿵 하면서 앞으로 무릎을 약간 구부린 상태에서 밀고 밀고를 빠르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쿵 둘 셋 넷 하고 약간 바운스 넣으면서 앞으로 앞으로 와볼게요 자 1 2 3 4 5 and 6 and 7 7 8 하면서 우리 1절에서 이렇게 또 박자 잡았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후후 하는 그 포인트에 맞춰서 오앤 한번 잡아줄게요 1 3 4 5 5 5 5 5 5 5 5 6 6 7 7 7 7 8 8 할 때 가볍게 탁 탁 잡아준 다음에 손에 쿵 이렇게 얼굴 옆에다가 검지 약지 이렇게 내밀어 주실 거고 다리는 왼발 찍으면서 쿵 빰빵 빰빵 착 다리 모으면서 오앤 하고 잡아줄 거고요 자 다시 여기 헷갈리시죠 빰 빰빰 빰 오앤 이때 왼발 나오면서 손을 주먹 쥐고 골반을 쿵 둘 셋 넷 하면서 누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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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줄 건데 몸이 살짝 대각선 보고 팔은 왼쪽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돌아올 거예요 쿵 둘 셋 이 때 근데 또 주의할 점이 다운 했다가 점점점 올라오는 느낌 태양이 다시 왼손 나왔어요 오른쪽 골반 물들 때까지 하고 후후 오른쪽으로 살짝 늘려주면서 쿵 포인트까지 다시 쿵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쿵 둘 셋 넷 또 다음 제스처 갈 건데 여기까지 한번 해볼게요 1,2,3,4,5,5,6,7,8 1,2,3,4,5,6,7,8 쿵 둘 셋 넷 잡아줄게요 온 다음에 쿵 둘 셋 넷 넷 이거는 지호님의 그 제스처이기 때문에 약간 그 인형같은 표정과 함께 같이 디테일 살려서 하나 둘 착 왔어요 쿵 둘 셋 넷 넷 와줍니다 온 다음에 원 투에 맞춰서 다리 모아주면서 원 투 여기는 또 다음 멤버 파트 체인지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개드립으로 이어가 주시면 돼요 원 투 셋 넷 이상해 조금씩 응 하면서 쿵 둘 셋 넷 이렇게 약간 쓸어주면서 제스처 까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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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줄 거고요 여기서 바로 왼발을 뒤로 주면서 쿵 하는 자세를 만들어 줄 거예요 손은 또 가볍게 주먹 주신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하고 나의 기준 뒤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오른쪽으로 쿵 둘 셋 넷 하면서 이렇게 내보내주고 뻗으면서 앞으로 좀 나왔다가 쿵 하고 이 약간 장난감 변경의 그런 형상화가 아닌가 싶은데 주먹을 쭉 밀어줄게요 자 헷갈리시죠 하나 둘 셋 넷 이상해 조금씩은 예 사랑을 가장한 낯선 등대들처럼 쿵 쿵 고개 한 번 두 번 쿵 쿵 그 다음에 베이베 하면서 또 대체로 자리를 잡아줄게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이제 처음부터 한번 반복해 볼게요 1,2,3,4,5,6,7,8 1,2,3,4,5,6,7,8 1,2,3,4,5,6,7,8 1,2,3,4,5,6,7,8 자 다음 파트 이제 나가볼게요 처음에 이제 손을 크로스해서 크로스해서 빰 착 하고 잡아줄거고 팔 폈어요 다리는 오른발 쳤다가 탁탁 하고 다리를 벌려줄거에요 둥둘 빵 잡아주고 빵 하면서 아웃 넣고 짠 거기까지 다시 빰 빰 빰 다운 앤 자 왔으면 쭉 오른쪽 어깨로 밀어서 까딱까딱 가져온 다음에 오른발을 뒤로 빼면서 오른손을 같이 밀면서 쿵 앤 탁탁 두 번 밀어줄거에요 밀어주는데 오른손만 미는게 아니라 쿵쿵 같이 운동 쿵쿵 자 끌어와서 까딱까딱 오른발 오른손 같이 쿵 빵빵 밀고 또 오른손으로 쓸어서 탁 왼발을 당겨서 탁 시험도 같이 가져고요 왼발을 살짝 앞으로 빼면서 쿵 줄 포인트를 한번 주고 셋 넷 자리 잡은 다음에 이제 유아님 파트인데 여기는 정말 여러분 애드립의 향연입니다 본인의 끼를 펼쳐주시면 돼요 그 복잡한 저 세상과 저는 이렇게 이렇게 멤버들 사이 다니는 그 유아님과 따라한 다음에 벗어나 앱도 밀어주고 오 투나잇 하면서 마지막에 우리 1절 때 했던 거 투나잇 뭐 투나잇 이렇게 만들어 줬거든요 여러분들 거 만들어 보셔도 되고 커버 영상이랑 똑같이 해주셔도 됩니다 하나 자 여기서부터 쿵 둘 셋 빰 빰 땡겨서 까딱까딱 다윈 쿵쿵 밀어주고 하나 둘 셋 넷 복잡한 저 세상과 미래에서 벗어나 하나 어 어 투나잇 이렇게 맞춰주시면 깔끔하겠죠 쿵 둘 셋 하면서 리듬을 쿵 둘 셋 해주신 다음에 우리 1절 후렴 했던 거 반복할게요 시작 나이야 쿵 둘 셋 나올라 나 크레이지 크레이지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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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저는 미미님 파트 조금 바꿨어요 1절은 군무로 하고 2절은 개인 애드립으로 했는데 요것도 한번 알려드릴게요 벨비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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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b 빰 빰 liquidity Grande 빰 춤 Weird 에 extr 에요 반복 단단단스 단단단스 Just dance Just dance 하면서 여기서는 또 자리를 잡아줄 건데 아린님 파트로 연결을 해볼게요 왼쪽 다리 살짝 구부리고 살짝 비스듬하게 서줄게요 이 상태에서 쿵 하고 OK 표시로 쭉 왼손만 밀어줄게요 쿵 쿵 어차피 작은 점일 뿐야 하면서 깍지 점일 뿐야 살짝 앞으로 나와서 지오님 파트 보석 같은 보석 같은 아이 아이 야 하고 쳐줄게요 쿵 어차피 작은 점일 뿐야 했어요 앞으로 나오면서 보석 같은 아이아이 야 펴주고 여기서 이제 왼발 차면서 쿵 둘 셋 발은 펴주면서 쿵 둘 셋 오른쪽 두 번 온 다음에 모여있던 다리를 왼발 펴면서 쿵 둘 다운 하면서 당겨왔다가 쿵 하고 크로스해서 돌게요 다시 뛰는 거 시작 쿵 쿵 쿵 쿵 쿵 쿵 쿵 쿵 빵빰 쭉 탁 돌아오기 여기서 이 다음에는 또 애드림 나와요 댄싱 인더 하면서 천천히 그냥 댄싱 인더 파이 야 여기 어떤 부분인지 아시겠죠? 파이 야 여러분 이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배우면 되는데요 파이 야 왔어요 살짝 뒤로 뻗었다가 손을 이렇게 가볍게 잡아줄 거에요 옆에 사람 손 잡는 느낌으로 잡아주고 오른발부터 차고 돌리고 차고 돌리고 이렇게 올 거에요 자 오른발을 대각선으로 차고 짠 차고 짠 하는 순간에 쿵 쿵 앞으로 두 번 쿵 쿵 올 건데 이게 몸이 살짝 살짝 뒤로 늘려질 수 있게 쿵 둘 셋 쿵 둘 셋 쿵 둘 요 두 번째 때는 고개를 살짝 쿵 쿵 해줘도 좋아요 다 이 야 딴 따다 지구를 두 번 한 다음에 놓고 쿵 둘 셋 넷 이때 넷 때 손을 같이 내려줄게요 쿵 둘 셋 넷 그 다음에 크레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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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면서 뒤로 밀어서 차주기 크레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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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춤을 춰 자 춤을 춰 외워주세요 그런 다음에 쿵 둘 셋 하고 왼발 당기면서 옆으로 앤 착 가져오고 착 서줄 거에요 여러분 여기까지 하면 오늘 배울 안무가 다 끝난 거랍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요 파이어 다 엔 다 이 야 딴 따다 쿵 둘 셋 앳 넷 앳 쿵 둘 셋 춤을 춰 빰빠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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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 우리 했던 거 하는데 여기서는 지훈님이 너무 귀엽게 드립을 하시기 때문에 여기서도 저희는 조금 프리하게 해볼게요. 이때까지 이제 후렴구 두 번 다 빡세게 했으니까 놀아주세요. 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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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부셔 눈부셔 여기 맞춰주시고 단단 댄스 단단 댄스 단단 댄스 비비김미 했죠? 우리? 비비김미 볼 셋 넷 단단 댄스 마지막이니만큼 좀 많이 신나게 쿵쿵쿵 Just that Just that 마지막에는요 여러분 이 포즈 우리 맨 처음에 비니님 파트에서 나왔던 이 포즈로 다 끝내주시고 파트까지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브릿지부터 끝까지 한번 쭉 연결해 보고 진짜 끝낼게요. 브릿지가 어디냐면 그러면은 어차피 작은 점일 뿐이야 갈게요. 시작 쿵 어차피 작은 점일 뿐이야 보석 같은 아이아이아이아 앤 원 앤 투 쓰리 포 파일 앤 식 앤 세븐 에이 댄싱 인 더 파야 셋 앤 넷 따이야 딴따라다 딴따딴 딴딴딴 앤 진 crazy crazy 춤을 춰 춤을 춰 춰 아이아 부리 지금의 빛 쏘하이 널루 몰래 몰래 나 눈부셔 눈부셔 앤 딴딴댄스 딴딴댄 딴딴댄 앤 앤 앤 베이비 기미 베이비 기미 베이비 기미 몰 1, 2, 3, 4 던던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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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st Dance Just Dance 한 다음에 짠! 같이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던던댄스의 안무 너무 신나고 또 되게 예뻐요 이 영상 많이 돌려보시면서 또 반복해주시고요 제 커버 영상도 같이 보시면서 거울 모드로 많이 따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